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문정권의 핵심인물들도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권불실련입니다. 화무십일홍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화려하게 꽃핀 것들은 검시에 시들게 마련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건의 불똥은 이제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 축소 의혹입니다. 하루나 이틀 길게 넉넉하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8개월씩이나 문개고 앉아있는 꼴이 이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뭔가 의혹을 덮으려는 해미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까지도 제가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법기 사건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축소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에는 서울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에 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올해 56살이고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그는 8월 달에 서울 동부지검장에 배치되었습니다마는 배치되기 이전인 대검찰청 행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이미 챙겨왔습니다. 그는 채널A 사건에서 추미애 장관 입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두둔하는 등 현 정부 들어서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9월 7일 날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으로 지목된 동부지검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의 이정구 기자와 류제민 기자는 검찰 내부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내부에서 오가는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인 추미애 아들 사건 축소 의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인 김나무 동부지검 차장검사 지금은 사직했습니다.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6월에 군 간부의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상황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사건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추가적인 휴가를 허락해달라는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담당 대위가 받았고 그 담당 대위가 상관인 당시의 중령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정언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두 사람의 그런 정언 내용이 추미애 장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 조서에서 그냥 빼버린 사실입니다. 지난 8월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행사 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인철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8월 27일 날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습니다. 아주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가면서 최근에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두 사람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서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대입뿐만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서 완전히 그냥 빼버린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B 전 중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대입에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럼 진술 조서에 반드시 그것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빼버린 데 특히 귀한 두 사람은 이번 경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영전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전후 사정의 종합입니다. 결국 보좌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건을 축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부르지 않는가라는 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건을 축소하는 데 관여한 담당 검사나 지검장이나 수사관 등은 모두 직권남용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아들 축소 사건은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집권여당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결사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8개월씩이나 뭉개면서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말단의 수사관까지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민 Y님이 한마디 합니다. 죄를 짓고도 잡아떼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기간에 수장이라니 하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아들 슈가 미복기 사건은 낱낱이 밝혀야 돼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탁이 어떻게 행해됐는지 누가 그런 사건을 은폐하는데 1등 공신인지 그리고 2등 공신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세상에 보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늘리하려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